4월 3일 화요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월요일에 시작된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 오전에 서해안과 남해안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. 또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고요.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이 많겠는데요. 건강 잃기 쉬운 만큼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계속해서 주간날씨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화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. 또 상층에 한기가 내려오면서 중부 내륙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. 이 비는 화요일 오전에 서해안과 남해안부터 점차 그치겠고요. 이후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요.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은 점차 그치에 따라서